자, 남자 중학교부 1학년 100m 예선 2조의 경기입니다. 출발 라인에 섰습니다. 자, 이번에도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빈, 김도환, 최승준, 송준우, 계준혁 선수가 3, 4, 5, 7, 8 레인에서 준비합니다. 남자 중학교 1학년 100m 예선 자, 스타트를 하면서 가속을 붙이기 위한 준비 동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4레인에서 치고 나옵니다. 자, 4레인이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자, 김도환이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자, 6레인 자, 우선 선두로 들어오는 용인중학교의 김도환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최승준 선수가 들어왔군요. 네, 최승준 선수가 12.80, 2위로 들어왔고요. 네, 최승준 선수였습니다. 네 portal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